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만났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서 왔어요? 인천. 인천. 가깝네. 나 누군 줄 알아요? 솔직히 몰라요. 몰라요? 모르는 사람도.. 아뇨아뇨. 모르는 사람도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해. 다 아는 사람만 있으면 내가 자꾸 노트북 광고를 해봤자 다 아는 사람인가 또 저사람 나왔구나. 하지만 또 모르는 사람들은 아, 새로운 사람이 있네? 아, 내가 몰랐던 사람이 있네? 또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나를 모른다고 해서 기분 나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왜 근심을 한 모따리 갖고 왔어요? 그러게요. 근심밖에 없네요. 살아오면서 내가 굳이 내 머리로 생각 안 해야 될 부분도 다 내 손으로 정리를 해야 될 성격을 가지고 있나봐. 그쵸? 크게 대답해 주면 나는 더 고맙고 아, 네. 죄송해요? 아뇨. 죄송할 필요는 없고 왜냐면 언니 목소리로 나간다고 해서 여기에서 언니 얼굴까지 안 나가서 몰라요. 근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여기 크게 대답하느냐고 홀빽빽 질렀는데 근데 그 후에 알겠더라고. 아, 자기 목소리가 나가니까 혹시 들으킬까봐 아니, 그런 건 아니 아니, 사람들 언니 말고 고개를 까딱까딱한 사람도 있거든. 그래서 아, 내가 뒤에 아, 그래서 긋는데 이렇게 잡았나보다 했는데 근심덩어리 보자기를 싸가지고 왔어요. 보자기를 싸가지고 왔다는 뜻은 언니는 무슨 조그마한 일만 있어도 그게 해결이 될 때까지 근심을 하시는 성격인가 봐. 결론은 대충대충 넘어가는 법이 없다는 소리야. 네. 성격 자체가 꼼꼼하다는 뜻이야. 꼼꼼한 반면에 또, 차라리 독해버렸으면 좋겠어. 독했으면 좋겠는데 독하지를 못해. 네. 가슴은 노. 머리는 S. S면 S야. S면 머리도 S? 가슴도 S야. 근데 가슴은 노. 노 그러면 안 돼. 머리는 S. 그럼 어쩌자고. 원인만 힘들어. 어? 하, 그렇죠. 한 번 물어볼게요. 참, 부모로부터 어, 내가 지금 점을 보면서 틀렸다면 틀렸다 해도 돼요. 나도 그래야지 나도 내 실력이 늘거든. 어, 무조건 다 맞아요. 안 맞는 것도 그러면 실력 안 늘거든요. 나도 시옥구만 해야지 실력 늘어요. 시옥구만 나 가슴이 겁나기도 해요. 나 망신시키지 말라고. 그렇죠. 근데 아이, 뭘 물어본다고 까먹었냐는 왜 이러냐는 내 머리. 갑자기 아, 왜 이러지. 언니 머리 깜빡깜빡할 때 있지. 그럼요. 당연히 있죠. 근데 그 사람이 진짜 그렇게 머리 깜빡, 내가 머리 해야지 해놓고 깜빡깜빡해버리면 이러거든 나도. 똑같지. 이럴 때가 있어요. 핑계가 아니라. 근데 내가 뭔 이야기에다가 뭐 이야기해 나갔지. 저요? 4시? 아니 아니 아니. 제가 생각 안 했어. 부모가 나한테는 참 선한 분으로 들어와요. 선하신 분. 부모가 다 법 없어서 사시는 분. 남한테 해코지하고 사시는 분 아닌. 그냥 부모로서, 내 부모로서 자식 교육을 잘 시켰다 하시는 분들. 그런 남한테 여고도 먹거나 그러신 분이 들어오지는 않아. 왜냐면, 그 딸의 성품을 보면 부모의 성품이 나오더라고. 그렇게 보여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도 머릿속에 배킨 부모의 교육이 있었던 것 같아. 그게? 응. 남한테, 우리 엄마가 어느 일을 보면 우리 엄마가 생각나. 남한테는 못해서는 안 된다. 남한테는 무조건 잘해야 된다. 나무도는 사기쳐서는 안 된다. 무당에 구대놓고 나서 성불 봐야 된다. 성불 안 보면 큰일 난다. 없는 사람한테는 무조건 사기해서라도 그 사람을 살려야 된다. 그 스트레스. 고마운지. 그 우리 엄마한테 그 말이 고마운지를 알면서 어느 날 스트레스가 생겨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어쩔 때는 어? 나는 정말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사기꾼 소리도 들을 때도 있어요. 사람인지라. 나는 사기를 안 쳐도 그 사람들이 뭐 이런 조각이 나름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딱 언니가 그 짝이에요. 언니가 사기를 친다는 소리가 아니라 내가 사기를 친다는 게 아니라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 남은 게 없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남은 게 없이 꼭 누구한테 뒤통수 맞듯이 내 가슴이 맞고 있어 지금요. 맞듯이.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내가 지금 직장사를 했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 나이는 그다지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누구보다 열심히 산다고 살았어. 진짜 뒤돌아보지 않고 암만 보고 달린다고 달렸어. 여자로서 깡딱으로 깡딱하고 살았고 아까 말했듯이 철두철미하게 살았고 누구한테 지쳐지 몹시 나는 달리는 길로 무조건 암만 보고 달렸을 뻔이야. 네. 근데 보니? 나한테 남은 게 아무것도 없네. 네. 아무것도 없어. 당장. 그러니? 이거 우울증도 아니고 이거는 불안증도 아니고 이거는 해외감? 응. 해외감이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그렇죠. 네. 그쵸? 네. 우울증 있는 사람은 여기가 자꾸 울하거든요. 근데 뭐라 그러지? 한편으로는 여기가 웃음이 잃어버린 것 같아요. 순간. 특히 오래 들어와서 네. 오래 들어와서 이름이 만약에 뭐 뭐 뭐 시키라고 이러면 진짜 첸모 시키가 작년까지는 열심히 노력은 했어. 근데 올해 들어와서 딱 작년 12월달부터 정확하게 말하자면 11월달 12월달부터 나랑 분자가 솔솔 나 지금 뭐하는 거지? 맞아요. 나 뭐하는 거지? 진짜 맞아요. 응. 낙엽만 떨어지도 눈물 난다고 그러지? 왜 울어? 울 일이 없어. 네. 근데 내 소름엔 내가 부는 거야. 내가 이 나이 이 자리 이 나이 먹도록 난 뭐했나? 화장실 나 보자. 아니 언니네. 나는 이 나이 먹도록 뭐했나? 개인 친구들하고도 비교가 되는 것 같고 내 친구는 이만큼 잘 살고 애기 낳고 지 신랑 사랑받고 산다는데 맞아요. 나는 그 애한테 그에 비해서 못하게 사는 것이 없는데 그리고 남들한테 나는 손가락질 받을 일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응? 그 아이는 비교하는 겁니다. 잘만 거짓말도 잘만 하고 나쁜 짓도 잘만 하면서 응? 이만큼 성공해서 사는데 나는 왜 죽도록 고생해도 그 자리일까 나는 죽도록 고생했는데 그 자리에서 자꾸 맨돌고 있고 응?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의 한자락이 그냥 한편으로는 조금 내 마음이 스스로가 자포자기한 것도 있어요. 자포자기한 것도 있고 우울한 것도 있고 또 내가 이걸 꾸준히 헤쳐나가야 되나 여기서 접어야 되나 하는 것도 있고 네 근데 언니가 접지 마세요 하시는 일 접지 마세요 네 내가 하시는 일을 밖에서 들었어요 네 이건 내가 맞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도 말할게요 내가 그 대신에 깠잖아 내가 들었다고 밖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뭐 어린이 어린이집 뭐 한다고 뭐 한다고? 아니 어린이 뭐 한다고? 캐스팅 탤런트 탤런트 키운다고 했잖아 근데 내가 가다가 언니 못할걸? 2년을 딱 안할걸? 언니 마음을 봐버렸어 그 순간 그러고 나서 더 이상 안 봤거든 마음을 응? 이따 전볼 때 보자고 안 봤거든 근데 왜냐면 나도 돈이 남아야 돼 그걸 뭐 캐스팅 탤런트 엔터트넨트인가 그게? 그쵸? 그걸 하면은 나도 돈이 남아야 되잖아 나 사람이잖아요 언제든 사람이잖아요 아무리 내가 돈 욕심을 안 불린다 할지라도 언제든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더 커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면 갈수록 내가 더 작아진 거 같아요 응 맞아요 작년부터 그러게 언니가 내의감을 느껴버린 거예요 내가 기억했던 것은 올해는 내가 내가 무슨 무슨 엔터테인먼트 하면 이름이 나 있을 줄 알아요 이름이 나 있고 거기 유명한 곳이야 말하자면 탤런트 키우는데 유명한 곳이야 근데 자꾸 굴소스만 들러와요 나한테 들러온 게 응? 굴소스가 뭔 말인지 알죠 알죠 나는 착한다고 살았는데 왜 대지도 않는 말을 나한테 하는지 그게 내 가슴을 일단 때려요 돈은 둘째 문제예요 언니한테 응? 내 말 틀렸습니까? 맞아요 그쵸? 언니는 돈 번다고 마음먹으면 벌어요 근데 사람한테 자꾸 상처를 받아요 그 상처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요 지금 응? 믿지 마세요 응? 네 거기서 두 분 믿지 마세요 응? 그 남자 끼웠어요 남자 끼었냐고요 남자하고 분명히 남자가 뒤에서 조종하는 여자가 하나 있어요 당신 여자 하나 데리고 있죠 친구 친구든 뭘든 하나 데리고 있죠 절대 믿지 마세요 이거 노트북 보이지도 마세요 나 이것도 먹어요 겁나 잘한 척 하죠 네 아니요 진로 실속 다 챙겨요 응 실속 다 챙기고 아마 당신도 알 걸 내가 보이지 않는 배신을 당하고 있다는 걸 알죠 네 그게 내가 자꾸 미용당하는 거 갖고 알겠죠 내 걸 자꾸 뜯어먹는 거 알고 있죠 네 절대 믿지 마세요 당신 실속 챙기고 그 사람은 지금 당장 없어서는 안 돼요 응 근데 그니까 당신이 더 힘든 거예요 응 내가 죄를 안 보려면 내가 이걸 접어버려야 되나 응 내 말 틀렸습니까 맞아요 맞죠 네 그게 지금 제일 큰 고민이에요 끌고 가다니 죽여버리고 싶고 당신 성격을 누구 죽일 수 있을 사람 못 돼요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맞아요 응 그걸 당하고 있는 당신이 응 그러니 접지 마세요 접지 마시고 당신을 진짜 그런 쪽으로 도와줄 사람이 인연이 있으면 나와요 채 2년도 안 가요 1년 반 있으면 나와요 응 1년 반 있으면 키가 좀 커요 네 나이가 좀 드셨어요 응 좀 일본을 갔다 왔나 외국물을 좀 먹었나 응 왔다 갔다 한 사람이야 응 그러나 방송계열하고 참 인연이 많은 사람일 거야 응 이 사람 잡으면 당신 일을 설 수 있어 응 크게 네 지금 당신이 온호지만 온호는 그 사람이야 응 온호 역할은 당신 친구가 하고 있지 당신이 하고 있다는 건 아니라는 뜻이야 네 크게 말해 틀릴수면 틀릴어 틀릴어 아니 아니 맞아요 아까 내가 했잖아 따지면 틀리라고 나도 수업 받는다고 이거 우리는 영룡TV는 저 영룡이가 또라이예요 그래서 절대 편집이 없어요 그래서 틀려도 그대로 내보내고 나 역시 틀린거 편집하지마 아예 안해요 그래 안해요 그래 우리 둘 다 또라 우리 둘 다 또라 아이야 잘 맞으시네요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내가 그냥 여기서 지금 다 해이하고 다 자포자기하고 싶고 지금 한쪽은 나차니 너무 아깝고 하자니 내가 죽어버릴 것 같고 힘이 들어서 내 마음을 못 이겨서 네 내 마음의 상처가 커서 너무 힘이 들어 그러니까 온호가 죽여줘 반대로 웃으면서 죽여줘 응 왜 그 여자가 착한 사람 같으면 내가 죽여주란 말을 안해 네 착하는데 열심히 도와줬는데 왜 그래 언니는 반대로 내가 말을 해 네네 언니 있다고 언제 편드는 거 아니야 내 성격이 그렇다는 거야 그러나 그러게는 엄마 언니를 가지고 너무 언니가 그 사람 때문에 너무 많이 피해를 보는 게 많아 어 어 언니는 그걸 알고 어허가 아니라 알고 있어 네 그냥 모른 척 눈 감아줄 뿐인데 언제까지 나 병신을 만들건지야 응응 안 그래 눈 감아줄 때 조용히 그만하지 응 그게 정답일걸 네 맞아요 그러니 여기서 자포자기하지 마세요 응 여기서 하지 말고 네 가서 나 죽갔어 지금 이거 언니 마음이에요 네 죽갔어 지금 진짜로 응 잠 다다가 확 일어날걸 이거 핫닭기에 네 그쵸 이 열 닭기에 뻔히 돈이 계산되고 눈으로 내가 어 딱 심경 다 물증 다 가고 따지지만 못할 뿐이에요 네 그쵸 네 그러니 오랜만에 잘 연기세요 올이라고 내년 올달까지만 나 죽었으라고 남겨주세요 웃으면서 남겨주세요 죽여주세요 네 그리고 꾸준히 밀고 나가세요 네 혹시 지금 같이 온 동생도 네 같이 일을 하고 있는 둘 중에 한 명이거든요 네 저 아이랑 저는 어떤 거 있나요 그런 거 여쭤봐도 되나 하하하하 여쭤봐도 되는데 저 사람도 전 볼 사람인데 아 잠깐만 그러면 둘이 띠만 써줘요 둘 다 양띠 네 그런 말 하지 말고 아 아 죄송해요 아 아 네 또 12년 어떻게 뭘 써야 되죠 그냥 이렇게 말할게요 이름만 써줬다고 음 아뇨 다 됐어요 이제 다 봤어요 안 썼는데 다 봤어 봐버렸어 그냥 그 남자 들어오는 남자 그 남자 꼭 봤어요 지금 또 진짜 고민 새로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일도 일인데 제가 지금 결혼을 안 한 상태잖아요 응 그니까 그 남자가 들어온다고 했잖아 에 그러면 여기서 결혼하는데 남자 들어오니까 만나라고 하면 미친년인지 그 볼데가 무당이 남자 있는데 아니 신랑 있는데 남자 만나라고 하면 미친년인지 아니 그러니까 지금 결혼을 안 한 상태인데 지금 계속 연애나 어떻게 되는 뭐 이거는 계속 들어오거든요 남자들이 근데 이분들이 좀 어떻게든 연애가 계속 되기만 하는데 이것도 참 지치거든요 지금 아니 그냥 그대로 이야기할게요 네네 또 틀렸다면 이야기를 하세요 제발 부탁해요 네네 들어오면 뭐해 니가 스스로 차내고 있잖아 제가 차내고 있는 거 왜 가슬로 안 받아들이고 있잖아 다 꼬투리 잡고 있잖아 그건 맞는 거 같아요 다른 거 다 틀렸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제일 친한 게 뭔 줄 아요? 정말 실컷 맞어요 아 그건 맞는 거 같아요 그럼 다른 거 다 틀렸어? 근데 왜 응 대답했어 아니 그게 아니고 저는 제가 밀어내고 있다는 생각보다는 응 근데 근데 어? 이랬는데 꼬투리 잡고 있잖아 그랬었잖아요 응 어 그건 맞는 거 내가 꼬투리를 잡고 있는 거 그게 밀어내는 거예요 아 꼬투리를 잡으면 자꾸 밀어내잖아요 내 마음을 왜 그런 스트레스를 갖다가 그런 내 인생이 풀어요 아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네 그쵸? 바다 틀렸을 한번 만나보세요 꼬투리 잡지 말고 뭐 저 사람은 구두가 색깔이 맘에 안 들어 저 사람은 옷 색깔이 맘에 안 들어 저 사람은 옷을 이렇게 촌스럽게 입었어 어 저 사람은 먹는 게 여기 쫙쫙 걸고 먹어 하하하하 다 꼬투리 잡아서 다 쳐내잖아 그럼 만나겠다는 거야 엄마가 만나라서 억지로 만나는 거야 누가 만나라서 억지로 만나는 거야 누가 만나러서 억지로 만나는 거야 아 그런가? 그거 하지 말라고 좋다보면 쫙쫙 걸는 것도 이뻐 이랬다가 얘기했지 아 그런가? 응 왜냐면 내가 지금 마음에 여유가 없으니 아 남자가 차라리 남자라도 풀었으면 좋겠는데 맞아요 여유를 그 여위도 주지를 못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남자친구든 뭔가 그 사람이라도 좀 뭔가 든든하게 있어보고 싶은데 그래요 근데 여유를 안 준다고 가슴에서요 아 그러면 여유가 없구나 내가 언니 가슴에서 여기 전혀 없어 몰랐어요? 네 몰랐어요 전 그냥 그냥 왜냐면 계속 만나고 싶어 하니까 전 내가 말해줄까요? 네 내가 언니 대빡 심하게 때려줄게요 하하하하 나무 눈치만 보고 사는 인생 음 음 몰랐죠? 네 내 잘나서 산 줄 알았죠? 네 웃기고 있네 하하하하 겉으로는 내 잘나서 맞서 살았지만 속으로는 나무 눈치만 보고 사는 인생이 당신이 인생이야 아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여유가 하나도 없었던 거야 음 틀렸어 따져 아뇨 아뇨 맞아요 어 그니까 여기 서로 막 가득 담아 있었던 거야 아우 어떡해 불쌍하지? 당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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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한테 불쌍하지? 어 제가 불쌍해요 당신 네가 불쌍하지? 어 몰랐어 제가 불쌍하지 근데 오늘 알갔지? 나 잘 찾아왔네 어 저 제가 불쌍하지 몰랐어 전 되게 당당하게 잘 살고 있어요 아니 안 당당했어 끌려가는 인생이었어 어 끌려가는 인생이 됐었어 어느 순간부터 응 착하게 산 건 맞아 응 그쵸 착하게 산 건 맞지마 어느 날 갑자기 내 주관은 뚜렛한 것도 맞지마 정말 해야될 말은 속에서 못하고 살았어 어 그랬구나 아 그랬구나 아 그랬구나 몰랐어 저 제가 당당하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내가 억지로 큰소리 쳤어 지금 나 힘이 없어 큰소리 친 거야 내가 지금 말하는 게 내가 내 말이 맞아요 강요는 나는 안 한다고 얘기했고 내 말이 아니고 그 말이 맞아 오니까 내가 선생님 눈치 많이 봐요 그쵸? 네 그러니 이게 무당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무당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일반인이 당신을 봤을 땐 쟤는 항상 당당해 맞아 족같은 소리 하지 말라 그래 시발 네 주단으로 찢어버린다 그래 나 또 오겠네 또 하지 말라 그랬는데 미안 저 사람이 부상해서 말한 거야 응 속에 여기 여기서는 눈치만 봤으면서 겉으로는 단처 센처 강한처 응 올감이 들려 맺지 마라 나한테 이제 앞으로 진짜 당당하게 살아라 알았죠 네네 또 물어볼까 요즘엔 나 혼자 말하는 걸 생각해가지고 혼자 말하고 혼자 끝내 이제 전부다 보니까 응 내가 어제까지 너무 행복했어 어제까지 몸이 컨디션이 되게 좋더라고 네 막 너무 아픈 부장이었거든 진짜 우리 구독자들 지를 거야 아프다 소리해 정말 많이 아팠어 막 이번에 이번에 올해만 병원 세 번 입원하고 내가 안 내보내서 그렇지 어제까지 컨디션 좋아서 오늘 진짜 웃으면서 막 전부 와야되게 딱 막 했거든 새벽에 여기가 심장이 쿡 내가 앉은 거 같으니 그때부터 이 식은 땀 쭉쭉쭉쭉쭉 그래 아유 어떻게 뭐 살겠지 뭐 응 아니 진짜 왜냐면 답이 없었거든요 뭐 잘못하는 거 같지도 않고 뭐 막말로 어디가 모자란 거 같지도 않고 착해요 나한테 모자르면 모자른 게 들어와요 내가 그런다고 잘났다는 것은 아니라고 내가 분명히 이야기 했잖아요 언니의 틀렸다 그 말이 나한테 시옥구 줄 수 있다 그럼 나도 열심히 더 기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발 손님들한테 내가 한 말이 그래요 무조건 대답 내내 하지 마라 뭐 어 내가 강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쵸 목소리가 크다 뿐이지 그니까 어떤 사람은 또 틀렸다고 말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 생각해보니까 맞네 또 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나도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이 나는 음식장사 나는 빵을 받는 아니 나는 살을 받는데 나는 음식장사이고 뭐 어? 나 틀렸네 나도 차인 줄 알았어 근데 굳이 그 사람 내가 내 살 깎아먹을 일 안해도 돼요 네 근데 나는 해요 뭔가가 있으니까 그 말 나오겠다 근데 도둑먹으면 나오더라는 뜻이야 이제 자신을 좀 찾으세요 좀 자지 마세요 가슴속에 전 제가 진짜 자신감 있게 살고 있다고 자신감 하나로 살고 있어요 오늘 누가 누가 그래 저 사람들도 저를 좀 그 자신감이 없어서 여기서 울었던 거야 여기서 울었던 거고 끌려갔던 거야 내 말 틀렸으면 따지고 나 따지라고 했잖아 응 내가 내년 정도 돼서 정말 날 도와준 남자가 오고 응? 아까 같이 내가 말했듯이 사람을 피한 남자를 보면 피한다고 했잖아 언니가 꼬투리 잡은 건 아니라고 남자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한 번 만나봐야 되는데 언니가 자꾸 꼬투리 잡는다고 내가 그 말은 확실히 해주고 싶어 그 이분 때문에 자꾸 그것도 있고 그걸 밀어내는 건가 그것도 있고 그것도 있고 그거 내가 이제 뒤늦게 말해서 내가 발견한 거야 가슴을 타서 그것도 있고 이 일에 너무 스트레스 받은 것도 있고 음 그럼 이 일이 지금 저한테는 1순위인 건 1순위 그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자꾸 안 풀리니까 누구한테 기대고 싶으니까 응 저한테 좀 다가오고 다정하신 분들한테 자꾸 기대게 돼 이 사람은 아니라는 것만 알아두세요 그쵸 그거는 저도 내가 두 마디 딱 했죠 당신 이거 접을 거야 근데 접지 마세요 불명히 내가 접을 거야 했어 그랬더니 당신 아무 말 안 했어 그래서 이따 여기다가 다 써놓으면 안 되니까 접을 거야 그러고 당신 말 안 했고 남자 사기꾼이야 조심해 했어 불명히 나 그 말만 해줄게 그랬더니 남자 없다고 그랬어 당신 불명히 없다고 그랬어 이상하다 했어 같이 일하는 아니 꼭 같이 어 저는 같이 일하는 남자가 없다고 말씀해 아니 남자 조심하라고 분명히 남자 사기꾼이야 조심해 애써 언니 없다고 그랬어 그 사람이 사기를 칠려고 친게 아니라 이번엔 다 쳐도 사기야 5년 전애니까 어 네 한 번씩 왔다갔다 하면서 내가 해줘요 응응응 알겠죠 네네 내가 궁금한 거 다 물어봤죠 또 내가 또 사업을 차리고 싶은 거 있으면 그거는 향후 2년 있다가 지금 당장 하지 마시고 지금 하는 거는 계속 2년 동안 네 응 뭔가 또 새로운 걸 하고 싶다면 2년 있다가 2년 있다가 어때요? 와서 속 좀 풀렸어요? 네 뭔지 알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약간 뭐지? 이렇게 된거죠 이제 마음이 아까하고는 얼굴 빛이 틀려요 아까는 심은 곧 죽을 것처럼 아 그래요? 막 눈물이 햄마다 막 터져 물어볼 것 같아서 근데 울기 잘했어요 네 저 깐깐한 사람도 우는구나 겉으로만 깐깐한 거 네 맞아요 마음은 앙깐깐한 거 응 근데 오늘은 후로 날 겁니다 응 내가 왜 정답을 찾았으니까 응 나도 모르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고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자 본인만 나는 억순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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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순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맞아요 됐죠? 네 감사해요 응 나도 감사해요 아세요 영영씨 분명히 날씨 넵 넵 넵